기상청은 2017년 11월 기상특성을 발표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온 오은지입니다.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는데요.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12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춥고 건조했던 11월, 전국 평균 기온은 6.8도로 평년 7.6도보다 낮았습니다. 또 강수량은 전국에서 12.7mm로 평년 46.7mm보다 적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.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요.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평소 운동량보다 적고 가볍게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모두 겨울철 건강 챙기시는 한주가 되길 바라면서 날씨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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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